오즈만 디아스 와우 시크릿게임스 오즈만디어스 플레이 방법 청동기 시대의 작은 제국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첫번째 목표는 인접한 영토를 차지해 더 많은 자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식, 부, 음식, 힘이 있어요 자원은 4개가 있습니다 식량은 새로운 도시를 세우거나 기존 도시를 키우고 인접한 땅을 차지하는 깃발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명하고 비슷하네요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지거나 거친 지역일수록 비용이 오르고 해안가나 소유한 땅과 인접한 위치에서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가깝거나 해안가 쪽은 싸다는 거죠 조건이 나쁜 지형에 도시를 지으려면 비용이 더 듭니다 확장 비용도 오릅니다 여덟 종류의 지형인 육각 격자입니다 몇 차례의 끝마다 각 지형은 다른 자원을 제공합니다 강, 산지, 섬, 숲, 초원, 사막, 평양, 바다 자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깃발 아래에 있는 기술은 깃발을 설치하는데 드는 식량의 비용을 1만큼 줄여줍니다 경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 봐 아, 몰라 아, 몰라 티토리얼 무도회를 가기 위해 옷을 같이 입은 거트루드벨 이거 왜 올리는 거야? 실화였어? 실화였어? 거트루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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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만디아스 어서 와요 저는 거트루드벨 영국의 탐험가죠 당신이 올 거라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제 여정은 거의 끝나가지만 1901년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제가 발견한 한 게임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떠나도 당신 혼자 해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오지만디아스는 청동기 시대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에 대한 시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이곳은 오지만디아스의 작품이에요 초석의 지도를 그려놨죠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대도 보이네요 제가 준비한 이 게임은 위안거예요 제가 당신의 도시예요 폴더에 당신의 제국의 식량을 기록해 뒀어요 요 폴더를 누르려야 돼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갈까 요고 눌러 여기는 정장민들 보내 새로운 땅의 영토 새로운 땅을 본인의 영토로 만들 수 있어요 각 깃발에는 식량이 들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육 식량 육이 필요하고 7이 필요하고 바빌로니아 힘 2 이건 평야가 있고 초온이 있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 감깃발 육 어때 차례를 마치고 싶으면 결과를 한번 보세요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면 톱니바퀴를 클릭해 설정창을 열고 메인메뉴로 갈 수 있어요 그래? 여기도 한번 더 두 개 6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모래시계를 클릭 멋져요 아 이제 내가 깃발 꽂은다가 늘어났죠 초기 문명들은 이 비옥한 강가에 자랐으니 당신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게 좋을 거에요 잠깐 혼자 해볼 시간을 드릴게요 만약 실수했다면 지우개 클릭해 행동을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강타일 6개 점령해야 됩니다 도시로부터 거리는 하나 둘 셋 아 그래서 비용이 3 증가하고 인접한 칸이 있기 때문에 2 줄어들고 그래서 1만 늘어난다 그쵸 1만 늘어난다 원래는 8인데 어? 앗 비용이 학술학적 영향으로 1 증가하는 거는 뭐 확장을 하면 1 페널티가 있는 뭐가 있나 보다 오케이 7 밖에 없어서 강 이거 오케이 또 돌려 뭐 또 여기 또 늘려 강 돌려 점령하는 땅이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비싸지는 걸 눈치채셨나요? 정착민들은 발을 넓혀야 했죠 새로운 도시를 지어야하니 폴더를 열어 어디에 얼마를 들여 지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도시를 저축하고요 저쪽으로 폴더로 열어 폴더를 열어 여기 여기다 좀 만들었네 아 바빌로니아예요 도시를 어떻게 건설해? 어느 폴더를 열어 어느 폴더를 열라는 거야 어느 폴더를 열라 아 여기있네 도시가 여깄네 아 이게 가까우면 또 되니까 아무튼 넘겨 20에 지울 수 있다 도시 하나당 5가 올라가니까 해안가라서 또 줄어들고 해안가에다 지으면은 이 이득을 볼 수 있네요 근데 여기는 해안가인데 왜 안돼 강위 아 강위가 아니어서 강위에다 지으면 보너스를 받고 해안에 붙으면 또 보너스를 받아 이거 바다로 되어있어 그래서 20원밖에 안돼 그래서 20원으로 지어 고대의 농부들은 넉넉한 식량을 만드는 법을 알았고 운이 좋은 몇명은 힘든 수작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초기의 도시들은 계속 자랐죠 당신의 도시도 그렇게 자라야 해요 충분한 식량이 있다면 폴드에서 도시의 규모를 증축시킬 수 있답니다 도시를 증축해 보세요 72원 초원 위니까 90원 들고 해안가니까 20원 빼줘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고 강 위에 있으면 엄청난 이득을 보네요 72원 모아야 되거든요 이제야 훌륭한 제국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제국을 유지하고 싶다면 푸른 골짜기들을 정복해야 해요 이 게임에서 불과사위를 지으면 이겨요 자세한 건 이 책에 적혀 있어요 제가 떠날 때가 되거든 남겨두고 갈게요 왕관을 코익 여기 피라미드를 지으면 도시 인구가 10을 넘겨야 한다는 게 보일 거예요 새로운 도시는 2의 인구수를 가지고 증축시키면 1씩 늘죠 그럼 요거는 3, 4, 7개죠 어떻게 인구를 10까지 늘릴지는 당신 선택이지만 도시는 식량을 필요로 하니까 도시를 먹여살릴 땅을 확보하는 걸 잊지 마세요 오케이 여기를 2개 있는 걸 증축하든 하나를 짓든 선택입니다 바다의 위에다 지을 수 있나 식량이자 식량 이것도 먹어 강 강 싼 건 다 먹어 6초원 강 강 좋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식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어떻게 알지 어떤 구조로 들어오는지 24 24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지었으니까 안되고 4 미쳤다 이거 날로 먹죠 날로 먹죠 이런 거 주워가요 업어가요 20 20 20에 40 60 모으면 되겠다 60 해내셨네요 믿고 있었어요 모두가 아 원래 도시는 2지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만큼 넓은 땅이 있던 옛날은 얼마나 평화로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도가 조금 난잡혀지겠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걱정 마세요 내일은 우리 주상님들이 세상을 바꾸는 지식을 얻고 세계의 지혜가 꼽히기 시작할 때를 이야기 해드릴게요 근데 피라미드를 바로 지어버리네 음식은 이거였고 지식은 부담스럽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어서오세요 자 여기 새로운 게임을 준비했어요 어딘지 아시겠나요 인더스강이랍니다 새로운 아 여기 인도구나 새로운 폴더도 생겼죠 요거 요거 요 폴더 생겼어요 지형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왼쪽 열에는 해당하는 지형의 깃발 비용을 낮춰주는 기술이 있죠 아 여기 깃발에 관련된 깃발에 관련된 그게 있습니다 퀵 다음 열은 열 차례가 끝나면 지형이 어떤 장원을 생성하는지 보여주는 곳이에요 지식을 소비해서 이 기술들을 연구하면 수익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요거는 섬에서 요정도 요거 그니까 내가 강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은 강에 포인트를 투자해가지고 어 요거 하면은 뭐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요거 요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일곱개가 나온다 이런거 같아요 기술을 연구하세요 강에서 강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거죠 요거는 식량을 얻냐 요거 연구를 얻냐 연구를 얻으면 연구를 얻으면 또 연구를 얻은걸로 식량 소모를 줄일 수가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지금 어떻게 됐냐 강이 두개니까 식량 1소모 이게 뭐지? 이걸 만약에 한다고 쳐 이걸 만약에 한다고 쳐 하나 있어 그럼 이게 소모가 된거야 하나가? 원안대로 해보세요 봐봐 여기 지금 6이죠 아 기술 할인으로 6이 줄었어 봐봐 그럼 강으로 내가 간다고 치면 이걸 만약에 8을 드려 15가 있잖아 식량 1도 소모해 그치? 산지에서 요게 추가돼 여기 봐봐 아 도시 식량을 어 인구는 식량을 소모하니까 빼면은 근데 왜 4개야? 뺐는데 아 그래서 요게 요게 늘어났죠 동문은 어떻게 되냐 7이고 7이고 생량을 하면 할인되서 5가 되잖아 그치? 강인데 그죠? 그래서 클릭해보세요 뭐 여기도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개발은 아직 남았으니까 초원에 깃발을 꽂느냐 요거에 깃발을 꽂느냐인데 초원이 더 싸니까 숲 숲 숲은 2개밖에 없잖아 산에다 할까? 산을 해보자 산에 요것도 있잖아 산지에서 요것도 나오니까 요걸로 요걸 돌려서 요걸 계속 줄일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걸 산을 산을 해 그리고 숲에서 산이 싸졌죠? 그쵸? 산을 이렇게 깔끔하다 지혜로운 시민들은 계획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결과로 도출해야죠 기회라는 거예요 강의 뱃사공 무료 깃발 강 깃발을 하나 줘요 그리고 글쓰기 도시 하나당 영국 초원 고르는거야? 여름 도시 하나 밖에 없고 10개 주니까 무료 깃발 하나 받아서 강에 하나 꽂을까? 강을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5원밖에 안 돼 그죠 무료 깃발 이거 5원 이잖아 6원? 6원. 근데 이거는 10개 주잖아 아 근데 이건 식량이구나 글이 좋나? 깃발 기술 지도를 이식한 점령하세요 난 뭐야 모헨 조다루 이건 또 개발해 어디로 가냐 식량으로 할 경우 6 4 초원 초원을 찍자 초원 초원으로 해서 옆에가 초원이 많으니까 초원도 찍고 여기서 초원 찍었으니까 초원 3이죠 이렇게 7 두 개 할 수 있다 개꿀이죠 또 할 수 있어 글쓰기에서 강의 모든 깃발 기술 강의 깃발 세 개 꽂기 강의 깃발 세 개 꽂으면 강의 모든 깃발 기술이 생겨 강의 깃발 꽂자 무료 이거 깃발 그래서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해서 폭력적으로 배우고 다행힉 Tian' 아 카드 받은 거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야? 쓰는거? 아아 그렇구나 선지에서 요거 하고싶으면 25네 그럼 얘네 25를 이미 투자한거였네 아이씨 이거 하기싫어서 이걸로가 손해보걸로 안할라고 한차례에 깃발 5개 설치 깃발 기술 이건 뭐지? 초원 하나당 착유법 착유법으로 하고 꽂아서 그리고 나 해야되는 미션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 여기있다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아직 안골랐구나 나 착유법 옥수수는 식량이예요 옥수수는 식량이예요 평원의 깃발국기 아이씨 모르겠어 착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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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유법이니까 요기다가 아이씨 경험이 착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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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금 싸거든요 다 올려놔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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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새도시건설 신성한 도시 동료들이 곧 날씨가 밝힐거라 그래요 목표 인구랑 지독한 도시 인구가 더 쉬운데? 오케이 그리고 배우고 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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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추원 추원 아 후 Glas How 추원 2 철 3 대 아! 기회! 아! 아! 이거 썼어야 됐는데! 아 매번 생기는구나! 하.. 씹.. 신성한 도시집.. 써 빨리 그냥.. 기회 어떻게 써요? 착유법 착유법.. 이거 어떻게 써? 망관? 아 착유법 차지 미쳤죠? 갑자기 늘어났죠? 그리고 집어넣어 골라.. 아 고를 수 있다 이제 이거 썼으니까 그치? 착유법 썼으니까 관계법 어? 나 이미 썼으니까 지워도 되나? 어? 다시 돌아왔나? 어? 아 이미 썼어! 그니까 이거 지워도 돼 지우자 착유법 지워 아! 아! 다시 됐다 착유법 매번 써야돼? 그러면은 다음에 또 들어오거든? 그러면 강하나에 요거 해야돼 또 그쵸? 강하나에 이거 해야지 강하나 하려면은 그냥 써야겠는데? 써버려요 쓰고 또 내가 해야되는게 뭐지? 수레 평원에 깃발 세개 꼽기 평원 평원이 평야야? 평원이 평야야? 평원이 평야야? 평야에 깃발 세개 꼽기 이미 된거 아냐? 됐고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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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 1원 4원 5원 됐다 수레도 성공했어 수레도 성공했어 아이고 끝나버렸어 평원 하나당 두개 이거 개꿀 그쵸? 그러면은 나는 어? 1원 이거 개꿀이다 하나 짓고 산 해놓고 산 해놓고 넘기고 넘기고 한차례 깃발 10개 설치 아.. 깃발 10개는 안되는데 내가 이미 다 써버렸는데 무료 무료 옥수수 깃발 아 이거 할걸 어 요걸로 하자 잠깐만 요거 받고 어? 되겠는데? 10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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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1개 2개 3개 4개 4개 5개 1개 3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키울 도시 이거죠 개꿀 요거는 와 이거 미쳤다 강에서 이거 얻기 바로 얻어버리고 그 오션 모든 한 차례 모든 도시 규모 키우기 어? 이거 안되는 딴거 하자 평온 하나당 2 또 받아 미쳤다 어? 미쳤다 초원 초원은 근데 하나가 한개구나 야 초원 뒤졌다 몇개씩 들어오는거야 이제 3원 2원 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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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원 5원 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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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원 6원 6원 미쳤다 계속 늘어나 지식이 쌓이는걸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푹 쉬세요 크아 플레이 날씨가 쌀쌀맛 쌀쌀해졌죠? 기압도 떨어졌어요 위험한 게임이에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결이에요 스파르타 호전적 힘 기술 비용이 20% 감소 부대 비용이 20% 감소 지식 기술 연구 비용 25% 증가 식량 지식에 페널티가 있고 힘하고 부대 비용이 그 메리트가 있고 학술적 지식하고 부가 좋고 부대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깃발 비용이 아 확장하는데 안 좋네 큰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라면 원하는게 뭐겠어요? 당연히 돈 아니겠어요? 부랑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부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한것도 있네 지금 보면은 부에 이미 두개가 찍혀있어 그죠? 두개가 찍혀있어가지고 이득이란 말이죠? 제국의 자원이 어떻게 오르고 떨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맨 위를 보면 차례가 끝날 때 남은 부를 어떻게 식량이나 지식에 투자할 건지를 볼 수 있어요 한차례의 부를 다 써버리면 차례가 끝날 때 다른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부가 남지 않을 거라는 거 명심하세요 1부는 1연구비기 때문에 2부가 1식량이기 때문에 식량과 연구의 관계는 2연구가 1식량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은 식량을 구매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식량 소모량을 어 90으로 해보세요 조금 내려가보면 자음차를 위해 아껴둔 자원이 어느정도 손실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토지가 내는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죠 군부대를 구매할 수 있어요 비싸긴 하지만 군대가 없으면 더 큰 값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죠 100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부를 90%만 쓴 대신에 부가 2원 남고 이게 1 줄어들었죠 그리고 저축해 군대를 구입하세요 이건 뭐지 이걸 연구하면 무슨 손실이 벌어진다는 거야? 아 가만히 냅둬도 이게 손실이 있는 거야? 아 가만히 냅둬도 이게 손실이 있는 거야? 아 가만히 냅둬도 이게 손실이 있는 거야? 다 쓰면 없고 다 써버렸으니까 손실이 없고 그치? 다 써버렸으니까 손실이 없고 그치? 다 써버렸으니까 손실이 없고 금은 남기면 손실이 생김 그럼 돈을 다 쓰면?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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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5%인데 왜 15%가 되어있어? 아..이건 15원이지? 그러면은 음식이 제일 많이 썩네 그쵸? 근데 음식은 계속 쓰면 되니까 음식은 필요 없고 연구도 필요 없고 불을 남기자 불을 남기고 10%로 만들고 줄이고 개발은 초원 초원에 볼빵을 했기 때문에 이걸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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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때 2번 아! 초원이 없잖아! 근데 바다.. 바다 자원이 있죠? 바다 자원 바다 자원 바다 자원도 이미 여기가 좀 안 돼 있네 사막 자원이네 산하고 어? 나 돌아가고 싶다 일로 일단 올렸으니까 7원 가게 댄서 이 씨 애매하게 남았어 애매하게 자원이네 이제 버전 이쁘 아, 여기? 그리고 바다 요거는? 어, 여기 땅 있네. 땅 있네. 총원 있네. 상황 그리고 부대 살려면은 48원. 이거는 함대. 두 개밖에 없네. 그게. 그럼 요것도 배워. 손실되는 부호를 줄임. 돈을 어차피 모으기 때문에 이거 계속 해주면 좋죠. 고. 흠. 깃발 기술을 10개 연구. 바다 하나당? 4. 깃발 기술 10개가 뭐지? 이, 여기 시대배경? 그리스 로마시대 그때 옛날 아냐? 그리스 로마시대 이거 연구. 연구하고 이거하고 이거? 이거ого? 5 6 6 4 4 4 4 미쳤다 아 이게 돈이 안남노구나 이거 왜 안되지? 이거 왜 안돼요? 개발이 안되네 빨리 이거 해야 돼 바다 하나당 이거 그냥 섬에 깃발 꽂아보자 이거 섬이잖아 15 21 되죠 섬 섬 섬 오케이 깃발 꽂았고 바다 하나당 내가 이거 하고싶어서 한거였는데 그냥 이거 써버릴까? 어차피 못쓸거같으니까 써버리지 써버리고 초원이 많으니까 여기서 학술적 자원 돈 돈 올라가고 요거는 식량 올라가고 식량이 낫겠지? 왜냐하면 식량은 두개잖아 가치가 그죠 두개인데 가격은 개발비는 두배가 안되니까 요거를 찍고 그리고 다음에 군대 만들고 쓰읍 해놓을까? 군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다음에 군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소작인으로 건너는 조촐한 부대에요 스파르타를 정복하기는 터록도 없죠 국경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되요 여기다 두자 내일은 군대 키우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지민이 명태 옆에 군대를 이동시켜요 나는 총원에다가 몰빵을 했기 때문에 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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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네? 섬 아 섬은 이미 돼 있었구나 개발이 섬은 무조건 해야 하잖아 아 섬을 올려준 건가 깃발을 개발을 퀵 깨서 끝까지 개발이 된 거야 그러면 그럼 개꿀이네 섬 섬 섬 요것도 주거든 이거 되게 안 준다 바다는 바다는 별로 안 좋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되는 게 요거 어디야 요거 황무진가 사막인가 평양가 수품은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이거 왜 개발이 안 될까요 아 먹어 하나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개발이 되는구나 초원 하나다 이거 지금 써도 되겠죠 쓰고 먹어놓자 어차피 초원 더 이상 없잖아 그죠 강 섬을 먹을까 여기 섬 진짜 많거든 바다 먹으면서 여기를 다 먹자 여기도 섬이니까 평야도 하나 먹고 무료 평야 깃발 도시 하나다 도시 하나당 여기 남은거 같은데 더 멀리 가서 찍을까? 깃발을? 이거 아껴 놓고 있다가 아.. 안 꽂고 싶은데? 눌러서 해야되나? 줄이고 요거는.. 음.. 오 이제 됐다 여기 평야에 놓고 가긴 아까운데? 아.. 도시 지으면? 도시로 지을까? 이쪽에? 아껴놓을까? 어? 수익기 좋으러 좋다 섬 있거든? 여기에 도시 지어서 여기 퍼뜨리면 되잖아 그치? 이거 왔나? 하나 둘 셋 연구 연구 연구가 이제 많이 모아야 되잖아 그치? 아니지? 돈은 아껴놨다가 군대 사고 음.. 요거는.. 4.. 아! 5가 안된다 이거면 어떻게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도우시가 힘센 지역이 뭐고 병사는 병사로 옮길까? 스파르타랑은 특히나 전쟁 없이 공존해야 될 거에요 불가사의를 확인하고 두 개의 불가사의를 지어야 돼요 지독한 도시인구 부 도시인구가 제일 만만하고 지독한이 좋아보이는데? 지독한 도시인구 요거 지금 섬 먹으면 진짜 혜택이 좋아서 혜택을 7 1 5 5 1 9 평양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잖아 돈 모아서 이거 할까? 바다 타일이 비싸요 바다 타일이 비싸요 바다는 아끼고 돈은 군대를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을거야 그치? 그니까 돈을 여기다 다 쓰자 손실 되네 손실 되네 써야되거든? 쓸게요 한 차례 기팔 열개 들거 같은데? 군대가 있으면 이렇게 영향력 있는건가? 어? 안좋죠? 왼쪽에 제국 아이콘 왼쪽에 제국 아이콘 아 우리가 더 세면 점령해버려 아 그렇구나 개꿀이네? 그럼 이거 이거 자원 안쓰고도 너 할 수 있네? 아 그럼 군대를 만들걸 국력 비교를 어떻게 해? 이런걸로? 아닌데? 아 군대가 또 밥 먹으니까 아무튼 하나 둘 셋 열개가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넷 넷 갔어 왔어 네개 해야되는데 안되네? 네개 해야되는데 안되네? 가운데 3 6 638 6 3개 하면 되겠다 됐다 키울규모 요거 그리고 도시 하나 짓고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다 그치? 도시 하나 짓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멀.. 다섯 칸 멀리 있는 데다 도시 짓고 그죠? 도는? 도는? 뭐 뭔지 모르겠다 연구는? 평야 평야가 3개 있는데 안해도 되겠지? 넘어가 넘어가 10%를 줄였으니까 손실을 먹었어 이제? 이거? 무료 감기빨 이..이동 비용 반감이 뭐지? 병사 이동 비용인가? 병사 이동 비용 별로잖아 아 기회가 가려졌어 이건 별로고 요거 깃발 깃발 써 날로 먹고 가 가 가 가고 군대가 이렇게 점령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되는건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되는건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여기서 여기선 여기선 기준은 네 개니까 안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기준은 본.. 아니 본진이 아니고 제일.. 모든 도시 기준으로 5칸 돼야되는데 얘한테는 4칸 얘한테는 5칸이니까 4칸으로 칠거 아니야 요기 요기 5칸이다 하나 하나 둘 셋 요기 5칸 맞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하고 군대 하나 또 만들자 이거 좋은거 같애 군대도 왕관 얻어가지고 아 왜왜 아 이동.. 이동때매 그럼 이거 만들까? 쭉쭉 누르라는데 일단 여기있으면 돼 이동때매 그럼 이거 만들까? 개발은 개발은 요거하자 요거 좋다 10개 있잖아 16개 있는데 미친 돈을 붓는게 낫나? 돈하고 연구랑은 똑같애 그럼 연구를 하는거지 연구가 연구를 붙이니까 그치? 가고 오고 신성한 도시는 이거 지었는데 지었는데 해결이 안됐네? 이건 뭐지? 아 본거지 기준이었어 수육을 어떻게 두배로 불려? 아 이게 본질에서 하나 둘 셋 넷 아 넷칸이라서 짜증나 그러면은 도시 받지마 받지말고 그냥 이거 하나 올리고 하나 완성시키고 하나 완성시키고 120원 모아가지고 지옥가자 120원 모아가지고 지옥가자 6개 12개 10개 10차렐동안 형은 이게 뭔말인지 모르겠어 10차렐동안 10차렐동안 평안정토 하나 정복하기 이거 개꿀인데? 아 없잖아 평안이 군대 어 군대가 하나 만들어 됐죠? 그럼 이제 두 개 완성 지독한 끝 야 이거 바다 해놔가지고 찍으면 미친듯이 올라가겠다 해양국가 미쳤다 이거 봐 바다킹 됐어 바다킹 됐어 와 또 올랐어 또 차 자 이겼죠? 근데 나는 부와 지식에 그게 있고 병사에 페널티가 있었는데 병사로 해버렸네 자 마지막 힘에 대해서 자 마지막 힘에 대해서 람세스 람세스 2세의 역할을 맡을 거예요 오즈만디아스도 이런 게임을 통해 역사를 배웠을까요? 야 이거 야 이거 많아요 다섯 개가 있어요 청등기 청등기 시대의 힘이라는 건 적국을 장악할 수 있는 군대와 함선을 함대를 일컬었죠 그 기준은 지금도 여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칠 용맹한 용사들을 모으고 양성하는데 돈을 부었어요 부대를 고용했다면 여기 힘을 구매해 부대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힘을 사는데 써야하는 돈을 전부 쓰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힘 폴더 도시는 적진용으로는 힘을 반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땅과 주인 없는 인접한 땅에만 반영하죠 부대는 자신 있는 땅이랑 그 땅과 인접한 땅에 힘을 반영해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든 간에요 힘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있어요 힘 기술이 있어요 여기다가 힘 기술은 B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선택을 현명하게 하세요 당신의 땅은 다른 자원들처럼 힘을 생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 기술을 연구해서 그 땅의 힘을 영구적으로 늘릴 수 있죠 무기도 제대로 못 갖춘 채로 싸움을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군대로 구매하세요 알았어요 자 제가 이건데 이집트에요 새로운 도시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음 도시 규모 확대에 20% 감소 도시를 많이 지으면 좋은 거죠 근데 깃발 기술이 안 좋아요 확장이 너무 안 좋아 이 안에다가 도시를 많이 지어야 되나봐 식량 기술 연구에도 안 좋아 이집트 되게 굳은 거 아니야? 아무튼 연구를 어떻게 하냐 사막이 많잖아요 사막이 많으니까 우리 아래 여기를 다 먹고 시작하는 게 어떤지 여기는 우리가 그냥 사막을 가고 연구를 사막 연구 근데 사막을 잘 봐 평야는 이미 개발이 돼 있어 식량이 평야는 근데 평야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끝이야 아 초원은 평야는 조금 있어 근데 평야가 개발돼있지 평야를 가야돼 평야를 가는 게 맞아 평야는 지금 두 개가 돼있고 강도 돼있고 강도 좀 있어 뭐 강을 개발하자 강도 좀 더 나은 거 강도 좀 더 나은 거로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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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근데 봐봐 강을 칠을 들여서 1을 줄여 그러면 최소한 세 개 이상 먹어야지 이득이거든 그쵸 왜냐하면 식량 1이 0구2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쵸 4개 먹어야지 2등이야 강을 하나 둘, 셋, 넷, 다스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돼? 4개 4개 먹으면 쌤쌤이야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치 4개 먹으면 쌤쌤이야 굳이 할 필요 없어 초원도 3개야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막을 늘려야 되는데 사막은 지금 늘릴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강의 혜택을 늘리는 게 낫다 내가 봤을 때 강의 혜택은 차례당 계속 붙는 거기 때문에 강의 요걸 박아넣고 돈 돈 돈은 전부 다 쓰면 안 되잖아 돈은 좀 보아 돈을 다 써도 들어오네? 왜 들어오지? 아, 이걸 찍었기 때문에 이걸 찍었기 때문에 돈을 다 써도 들어와요 초반에 돈 필요 없으니까 돈을 유지하는 걸 하자 유지하는 데 쓰자 유지하는 데 쓰고 힘은 뭐야? 손실되는 힘? 힘이 영향을 끼친다고 다음은 요거는 이제 짓는데 강에 싼 거 일단 4 5원 5원, 6원 이렇게 가자 6원 투자 어떻게 됐어? 땅이 좋아? 초원이 좋아? 똑같네 일단 초원가 아, 딱고 좋죠? 요거 좋죠? 투자? 굳이 할 필요 없죠? 넘어갈게요 빨강은 아스리야 난 4개 했는데 바보들 깃발 기술을 10개 연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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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무료 요거 무료 요거 깃발 좋은 것 같아 감기빨 왜냐 내가 요기까지 하고 다음에 요거 사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개꿀이죠? 요거 짓고 요거에서는 군대를 하나 살게요 적국의 땅을 정보하기 위해서는 부대를 그 땅에 옆에 두고 그 땅이 주인보다 많은 힘을 가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땅을 위협하게 되고 적국의 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더 많은 힘과 군대가 필요하니까 살 자금을 말해요 힘을 3 구매하면 돼요 구매하려면 지금 여기 개발이 안 됐는데 어떻게 힘이 생긴 거지? 군대 때문에 힘이 생겼나? 군대 때문에 힘이 생겼나? 7 이거는 일단 부패되니까 요거보다는 아 이거 모아야 돼 그지? 요거 사막을 찍어 놓을게요 사막 필요할 것 같잖아 그지? 요거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사막을 찍어 놔 오케이? 그리고 부패되니까 넘어가 노란색도 있네 강의 도시 건설 수익 기술 이거 좋다 도시에 대지면 또 늘어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는 안 되거든? 요게 마지막 강의인 것 같애 여기서 아껴놨던 무료 깃발을 쓰구요 쓰고 강의 기... 요거를 20에 지을 수 있죠 16에도 지을 수 있네 16이면은 16 여기다 하나 도시 많이 짓는게 좋거든 그죠? 근데 어차피 다음에 39가 돼 이게 이게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출이 있고 10개가 있는데 지출이 있고 총수익이 있고 아 군대 이동이나 하지 남의... 넓히려면은 얘가 조금씩 조금씩 늙혀서 가야되네 그지? 아 아 빈 땅은 못 먹어? 씹 그럼 결국 이거 뚫어야잖아 아 씨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얘네가 여기까지 오라 그래 그때 가 그때 가자 어때 여기 어차피 멀어지니까 여기 우리는 사막 먹고 여유 있을 때 사막 먹고 지들끼리 싸우라고 할 때 나 이렇게 서서히 가 여기 사막에서 힘 사막에서 힘 사 사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는데 또 버리니까 한 차례 깃발 다섯 개 설치 오 이거 좋다 16개 하나 짓고 곡물창고 강수익 도시 하나당 도시 한 4개 짓고 봤자 요거는 형이야 이거 좋다 이거 좋은데 힘이 계속 쌓이나 힘은 쌓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안 쌓이는 거면 구제할 필요 없잖아 구제할 필요 없어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안 쌓이는 거면 근데 냅두면 부패하니까 아 싸우는 곳 부패하니까 요거 올릴게요 일단 오케이 다음 우린 도시 두 개 강 하나당 무료 사막 깃발 이게 좋죠 관계법 강 없으니까 그냥 받을게요 바로 받고 여기는 도로 이거 건물 또 지어 건물 또 지어 강 위에 하나당 여기 강 위에 하나 또 짓고 강 위에 하나 또 짓고 평야유 20 해안가 아 해안가라 싸구나 유적이 뭐야 도시를 점령해야 되는구나 힘 지독한 싸워야겠네 일단 이거 두 개 지을게요 여기 하나랑 불을 줄여 그리고 뭐 늘려놔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은 이동 초원 하나당 무료? 어? 여기 산 산 넓을 거 일 사 사 사 그다음 욕을 하는 거지 근데 사막이 비싸긴 하다 바다 반절급 야 업그레이드가 짱이네 업그레이드도 싸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쟁여놓는게 손실이 있죠 아 요거 요거 좋다 과학 요거 좋다 그리고 부패하니깐 부패하니깐 요거 올려놓을까? 요거 올려놓을까? 누나 무료 바다깃발 무료 바다깃발 무료 바다깃발 별로 필요없는디 받아놓을까? 털어? 산지에 깃발 세 개 꼽기 어? 이거 좋다 근데 산지가 있나? 다른데 어 여기도 있네 어? 이거 괜찮다 요거 하자 으 으 으 으 으 일단 여기 평야가 되있으니까 평야는 일단 먹는게 좋을것 같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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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좋다 스읍 아 근데 이거 별로 안되는데 세 개밖에.. 네 개밖에 없는데 4개인데 25원하면 4 6에 24 6 턴은 지나야지 본전인데 차라리 모아서 사막 까는게 낫죠 4개인데 4개인데 사막이 난거 같애 사막을 아끼자 지울게 없네 가자 패스 우린 왼쪽으로 갈거야 왼쪽 사막에서 확 뜯을라고 어 싸운다 무료깃발 힘기술 어 강해보유 아 잠깐만 아 아 시바 아끼다가 시바 아끼다가 아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 아 써도 이게 안돼 써도 이게 지금 자리는 안없어져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사기인데 근데 이것도 좋은데 근데 이것도 좋은데 무료깃발을 없애자 치고 정서를 강에다 하나 더 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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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강에 힘기술 하나 올라갔죠 그리고 어 이거 됐다 사막에서 요거 지금 4개 있는데 어 이게 더 좋은데 7개 있어서 그 땅에 올려야죠 그리고 군대를 7, 9 여기 사막이 좀 많다 산이? 산이? 산도 개발이 돼있다? 뭐 산을 먹는게 좋은데 이게 왜 안 움직여요? 4개가 아니고 2개네 아 아까 그 2개 있다고 말한거였구나 어? 4개가 아니고 2개네 평양에서 싸울거 같은데 이거 하나 찍을까요? 4개는 10개가 이렇게 4개가 5개가 4개가 40개가 6개가 6개가 5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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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가 4개가 도시건설 평원의 도시건설 좋다 여기 초원이고 평원 여기 도시건설 여기 좋다 요거죠 근데 평양 평원에 도시건설하면 평원이 없어져 아 도시다 이동시키고 초원 초원이네? 초원 올려야되나? 아 흰 버튼 누르면 아 내가 내가 불리한거잖아 그지 어 내가 여긴 이기고있네 여긴 내가 이기고있고 도시에서 멀어서 내가 이기고 여긴 내가 안되고 여긴 비등비등하고 여긴 내가 먹고 근데 내가 점령을 안했네 아 그러면 굳이 올릴 필요 없겠다 도시를 먹어요 근데? 이거하면? 도시 먹어지나? 이거 올려서? 아 돈주고 힘사면? 돈주고 어떻게 힘사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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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 아닌데? 힘 어떻게 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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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서? 아 돈 더 모아야되네 턴다운 골드로 아 아 이렇게 3까지? 아 그래서 아까 3까지 올리라고 했구나 그러면 이래도 안되네 이래도 안되네 아 다음 턴에 반영돼요? 아 그럼 힘을 3까지만 늘려볼까요? 3까지만 늘려볼까? 이 부대가 레벨 3이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애 그리고 얘는 확장이 안좋잖아 사실 요런거 올리는게 좋아 증축이 요것도 요거 이제 산을 하자 뭐 요거 할까? 요거 하자 평이야 많잖아 요거 하나하고 요건 하나 올리자 요거는 많이 쓸 것 같애 5에다가 6 하나 산 보상 있어요 산지에 깃발 3개 꼽기 도시 하나당 여기 쓰자 쓰고 오케이 깃발 기술 올라가고 아 이게 올라가는거구나 아 좋은거지 이득 받지 이득 본거야 깃발 하나 올라가자 두개 올려놔서 아 한번에 3개 올라가? 아 그래? 쓰읍 쓰읍 한개 아 나 이거 왜 올렸지? 나 이거 공짜로 올려주는건줄 알고 올렸어요 빌어먹을 세개 돌려 요거 올릴게 사막 아 사막 아니 사막 올릴 필요도 없어 뭐 올리면 좋냐면 이거 도시 올립니다 인구 아 지우개를 지울 수 있다고? 어떻게 지워 아 맞아 지우개를 지울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지워지 아 요거 아 이거 처음이야 아아 평원의 도시건설 평원의 도시건설 아 그렇구나 처음으로 아예 돌아갔구나 그러면은 지역 수익기술 요게 제일 좋겠죠? 봤고 도시 하나당 요거 다음에 하면 되겠죠? 다음에 여유있으니까 깃발 세개 꽂기 17 다음에 꽂아 다음에 꽂아 7 8 7 하나 꽂고 6은 사막 하나 꽂을까? 사막 하나 꽂자 사막 식량에다 배분 좀 해달라고? 식량 다 했는데? 식량 100%야 10 총수육 그리고 군대가 왜 안 돼 왜 안 돼 딱 맞죠? 오른쪽에 점령 내가 먹고 공짜로 그리고 요거는 1이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옥수수에요 평야에서 이거 요거 좋다 그치? 6개니까 개발하고 산은 어 할 필요 없고 평야 필요 없고 초원 필요 없고 강도 필요 없고 요거 사막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다 하나 끝 요거는 도는 군대를 하나 더 살까? 근데 얘네가 나쁜게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너무 적고 비싸 레벨업 하는게 바다의 모든 깃발 기술 바다 바다 겔리선 할까? 사막은 어차피 이동할 필요가 없거든 이쪽은 이동은 이쪽 이쪽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긴 다 사막이 없어 위에는 그니까 겔리선을 가고 요거 하나 지어서 하나 이거 캐스트 완료 해 놓고 도시 하나 당은 요거 해 놓고 요거 돼 있죠 미쳤다 요거 식량은 인구가 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요거 인구가 늘어나면 뭐 생산력이 늘어나잖아 문명에서는 승리 조건 말고는 이유가 없어? 맨 밑에 연구 아 이거? 아 연구 아 그러네 연구가 올라가고 인구당 연구가 올라가고 인구당 올라가고 그럼 돈 모아서 이거 해야겠다 나는 인구 관련이니까 돈 모아서 이거 해야겠다 식량이 있어야 된다고 땅을 늘려? 땅을 늘리는 이유는 이 타일에서 타일에서 식량이 하나씩 나와? 아니잖아 요 연구에서 나오는 거잖아 요거 그쵸? 지금 강 말고는 안 나오고 있어 평.. 아 강 평야에서 그치? 식량이 나오려면 산지 요걸 올리거나 두 개 있지만 계속 늘어나니까 요걸 올리거나 해야되는 거지 근데 바다는 요거까지 가야되고 사막은 식량이 되게 안 늘어나구나 과학기술은 좋은데 식량으로는 안 좋네 산지를 한번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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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지금 투자하기엔 좋거든 다 넣을게요 그냥 다 넣고 산지까지 다 하고 사막 하죠 산지까지 다 하고 산지까지 다 하고 산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게 이제 남는 돈이 요거 있는데 요거 그냥 올릴까? 증축? 아니면 사막을 먹어놓을까? 바다키를 해놓자고 아 바죠 이거 비워놔야 돼 또 바다키를 하나 해놓자 바다를 하나 해놓자 5 5 5 4 5 pa 5 4 5 5 5 5 5 4 5 5 6 5 그리고 도는 바다로 해가지고 압박을 넣을까? 육군 올릴까? 육군 올릴까? 요거 하나 올려볼게 궁금해 옆에서 공격하면 더 좋잖아 그리고 군비는 좀 줄여볼까? 그리고 요기에 지금 점령 하나 점령 하나 꽁으로 먹죠 힘 기술 힘 기술은 요거겠지 자 가자 됐어 가자 너 먹으면 하나 먹어 오케이 이렇게 평안하나당 어? 이거 좋다 모든 바다 수익 기술 아 근데 좀 걸리는데 이거 시간? 이거 못해 못해 바다는 못해 바다는 못해 바다는 못하고 어? 평안하나 먹었다 평안하나 먹었고 얘는 나 이거 왜 줄었지? 나 이거 왜 줄었지? 아아 돈이 없어서 안됐나? 아 돈을 아까 써가지고 온가봐 해군 사는데 돈을 써서 아 괜찮아요 배에 있었는데 배 어디있지? 여기 붙이면 돼요 붙이고 원하사 1 1 1 1 2 2 3 1 이거 모아가지고 바다가 더 낫겠다 사막으로 안 할래요 바다가 훨씬 싸 이게 이것도 가까워가지고 요거 요거 요건 하나 사고 요것도 써 몇 개 하면 승리지? 몇 개 하면 승리지? 3개 3개 하면 승리야 7도 7 7 이렇게 됐다 그리고 4 4까지 가 어때 안 돼 이거 너무 지옥이다 산만해 왜냐면 여기가 지금 2니까 2니까 산만해 산만해 요거 옆에 이거 이거 배 가면은 2가 되니까 그쵸? 요거 요거는 돈 쓰지마 돈 쓰지마 오케 가 요거는 산 산 요거 요거 할만하죠? 요거 할만해요? 산이 아래 좀 있어 요거 요거 좋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옆에 곱하기 있죠 3 3 7 7 있죠 7만큼 갖고 있다는거야 지금 바다보다 산이 더 많아요 지금 산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산에다 투자하면 좋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가 가고 그럼 어떻게 돼 얘 6이죠 우리 6 히타이트 3 병사 왔는데 안되죠 밀리죠 밀린다는거야 이제 여기까지 가 아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어 안밀리네 왜 안밀리지? 두개가 공격하는데 왜 안밀리지 그리고 아 여기가 초원이 아니고 그거라 그래 평원이라 그래 평원에 힘 1 올라가게 해가지고 아닌가 평원에다 힘기술 3에다가 1 붙어가지고 4 얘네는 그 군대에 투자를 안했어 그리고 나는 바다 하나당 4인데 이거는 진짜 아꼈다가 팍 터트립시다 이게 비싸고 2 2 3 3 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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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6 5 6 6 7 6 6 6 5 6 6 7 9 9 10 9 9 10 다 했죠? 넘어갈께요 와 이거 산악지대 봐 이게 보니까 지도가 같은걸로 똑같이 뚫려야지 좋아 식량 집어넣어서 연구를 집어넣자 연구를 집어넣고 지금 쓸일 없으니까 음 좋은데 지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돈 나오면 안 먹을 이유는 없죠 받아 샀고 요거 지금 해도 되거든? 영국 요거 좀 기다렸다 이거 할까? 지금 쓸게요 그럼 쓰고 이걸 쓰고 이따 받아 하자 요거는 군대를 하나 더 만들자 왜? 해군? 힘 떨어진다고? 힘 떨어진다고? 힘이 7 7 4 3 21 됐는데? 하고도 남는데? 아 이.. 이가 떨어지는구나 아 그러네 알았어 어 나 이거 밀려났어 아 이거 밀려낸거구나 이거 언제 먹어요? 어? 이따가 이거 올리자 2턴 동안 그걸 할걸 그랬나? 2턴 동안 그걸 할 걸 그랬나? 그냥 가요 아 들어가 버렸다 이게 끝까지 가면 먹냐 이게 끝까지 가면 먹냐 아이고 좋다 좋고 지금 쓰죠 터트리자 이거 딱 된다 20개 바다 20개 80 써 그리고 40 40 갑자기 팍 늘었죠? 4 4 4 4가 됐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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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만들어야겠는데? 1 줄어들어 여기서 오니까 미케네가 내려오잖아 지켜야죠 이거 그리고 90% 써야돼? 딱 여기 요거는 기다릴 때 요거 할게요 뭐 요거는 사고 사고 인구 늘리자 어때? 인구 늘려 힘 안측냐고? 바다힘? 요거? 군대 다음에 밀려요? 군대 다음에 밀려요? 근데 이게 서서히 밀리는거야 서서히 노랑이 바다에 힘찍은거 아 기술 1 2 5 3 내가 더 세져? 요거나 사자 사막을 사막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살 살 요거는 낫겠다고 됐어 다음 어? 왜? 왜 이겼어? 어? 왜? 지식 수익 두배로 불리기 지식 수익 두배불리기가 뭐야? 지금으로부터 늘리는건가? 요걸로 하면 되죠 일단 70인데 140만들으라고? 힘든데? 그러면 바꾸자 자 이거도 힘든데? 두배 금방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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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나 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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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돈이 없구나 할 거 없죠? 요걸로는 힘이 줄어드네 뭐 하나 더 뽑을까? 이거? 근데 너무 힘이 너무 떨어지네 순간적으로 가자 이 정도 밀고 온다? 오 이거 좋다 야 이거 늘어난 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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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5! 5까지 늘려 그리고 하나 만들자 밀어내고 얘가 여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다운턴 점령 아니야 점령 아니야 걸려 힘 손실 힘 손실은 순간적으로는 괜찮아 막내가 막내가 평해에서 이거 갈까? 궁수부대 쓰구 그리고 나 병사 몇개야 인구 하나 병사 하나랑 인구 하나 이거 배로 밀면 어때? 밀면 밀어질 것 같은데 순간 약해지고 요거 요거 물 물 하나하고 다운턴 다운턴 뒤졌어 배 3개야 배 3개 야 배 3개인데 안 밀려? 수입기술 수입기술 요건 좀 힘들죠? 하나가 이거 다음에 지워지는데? 아 나 섬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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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치워버리자 치워버리고 그리고 사막 좀 더 지우면은 되거든? 지워버리고 얘가 지금 얘 때문에 그런거였는데 그리고 사막 24개 수입기술 지금 억지로 올릴 필요는 없죠? 요거는 6 6까지 올려 수입기술 돈 안쓰면 이기고 끝난데 부대있고 점령하고 아 점령하고 끝나버리네? 아 여기다 이게 몰, 몰빵하면? 오 오, 밀렸다 이렇게 초원영토집 이렇게 좋다, 여기 좋다 여기다 붙여 해군으로도 공격 그래도 우리가 쎄죠? 바다타일 쎄져서 인구도 하나 늘려야 하잖아 어, 인구 하나 늘려야 돼 그리고 연구해서 사막 하나 올리고 사실 이거 올릴 필요도 없어 이거 올리면 돼 이거 그냥 군대 세지게 하는 거 그냥 모래시계 누르면 그치? 이제 뭐 뭐 말 오케! 먹었다! 해내셨군요 이제 이 신기한 유물에 대해서 배울 걸 다 배우신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 말은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죠 여기서 폭풍을 견디시겠어요? 야아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왕관 아시리아 하나 있네 엎치락뒤치락 재밌죠? 스토리 캠페인 이거 재밌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너무 쉽다 오지만 디아스 스토리 캠페인 해야겠다 오지만 디아스 뭐야 끝이야? 스토리 캠페인 플레이 방법 아 깜깜고 싱글 플레이어? 에이지아 인데스강 겐지스펭환 듄국 그리스 근동 에이지아 에이지아 한번 가자 에이지아 나는 에이지안이니까 에이지아 한번 가야죠 아 미쳤다 야 이거 몰입 몰입 잘 되겠다 야 에이지아 이거 좋네 쭈나라 동선 나 고등학교 때 친구 이름 동선이었는데 이동선 반치앙 폴리네시아 야 폴리네시아 바다로 해가지고 먹으면 미치겠다 그치 소름 돋는다 훈족 꾸루 하라파 옥수수 아 근데 주변에 이게 없어야지 얘는 진짜 개꿀인데 그치 여기는 계속 군비를 써야잖아 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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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통이지? 보통 아주 어려움 왜 어려움이지? 뭔 차이지? 처음에 그게 다른가? 스탯 그게? 스탯이 다른가? 지식기술 연구비용이 감소 지식으로 계속 굴려야되나보다 아 갖고 시작하는것도 다른거 같애 스탯 20, 35 아 다르다 달라 가지고 시작한거다 깃발 비용이 1 증가 확장이 안좋아 부대 비용이 20 증가 군대 생산 안좋아 부랑 지식으로 가야되네 자 가겠습니다 아 뭐 학자로 가야되지 않을까 아 조교, 교수도 있네? 일단 학자로 가죠 학자 동등하게 싸우자 동등하게 AI하고 자 가자 이 아래, 제 캠 아래 폴리니시아도 있어요 나는 이제 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을 자 보세요 이거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먹은 땅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초원과 섬에 이게 돼있네요 일본 먹어노라는거죠 일본 먹어노라는거야 뒤에 이건 대륙으로 지나? 다 돼있잖아 이게 그쵸 타일을 찍어봐요 안 돼 이때 찍어볼까? 아! 초원이네 왜 섬에다가 보너스를 줘 재수없게 그러면 바다 나 이거 내가 봤을 땐 바다가 답인거 같거든? 바다 쭉 먹고 바다 쭉 먹고 근데 여기 평원이 또 있단 말이지 근데 평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준단 말이지 일단 평원 먹고 바다가 맞는거 같거든? 그니까 연구를 어떻게 하냐 이걸 뚫어놔 어차피 평원 이쪽에 먹을거니까 그쵸? 뚫어놔 비용 줄이는거 비용 줄이는거 뭔지 이거? 아 이거는 그거야 1 줄여야 되는거라서 아 이거 깃발이구나 요거 해 그리고 그리고 2 먹고 2 먹고 산에는 요거 돼있네 아 이거 그냥 기본이겠네요 기본 평야는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초원은 다 주고 초원이 제일 좋은 땅이네 초원하고 산지가 산지는 어차피 하나 먹어야 되거든 하나 먹어놓을게요 어때 먹어놓고 요거는 서로 쓰지 말자 돈 쟁여놓을 필요 없겠지 연구비 아 돈 돈을 아끼까 돈을 아끼자 돈 아깝다고? 왜? 초반에 투자하면 어차피 되는 건데 지금 초반에 돈 쓸 일도 없잖아 식량은 어차피 계속 써서 남질 않아 1줄고 돈은 남지 왜냐면 계속 큰 액수 써야 되니까 돈 쐈 숲에 깃발꽃기 숲에 깃발꽃기 숲에 깃발꽃기 하자 숲에 깃발꽃기 하자 숲이잖아 숲에 깃발꽃게 하자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를 빨리 먹어놓고 하고 그 다음에 받아 가자 오케이 숲은 숲은 식량을 주네요 숲에 깃발꽃 숲에 깃발꽃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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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넘길게요 어 어 씹 꺼져 으 으 아씨 둘다 날라갔어 초원의 도시건설 빨리 이거 해야되는데 안되겠다 이것도 세통걸리는데 요거 수익기술은 뭐지 도시 수익기술인가 도시 지우려면 되게 걸려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줘 그냥 다시 한번 해 시 몰라 힘하면 되나? 힘은 상관없죠 초원 힘 올리면 돼요 1 2 3 2 2 흑 무료깃발 초원 하나당 2 아 다행이다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거 나왔어 아니... 이 새끼가... 일단 써 없어지니까 아 왜 철호 왜 그거 하냐고 지옥가냐고 잠시 후 잠시 후 살짝 틀릴까? 틀릴까요? 살짝 틀리고 이거 왜 찍었지? 넘어가 됐어 늘질 않네 얘도 진짜 징하다 그치? 얘도 징해 진짜 내가 했으면 3차 대전 벌어질 뻔 했잖아 조졌다 하나 날아가게 생겼다 수익기술 이건 진짜 필요없어 수익 다시 다시 하자 안되겠다 수익기술 새로 새로 나 이제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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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지야 나 에이지안이니까 에이지야 조선 확장 확장 자 초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 올려 구직 구직을 다 올려? 구직을 다 올려? 4 4 8 7 1 4 4 8 7 2개 2개 6 14 6 16 하나 더 올려 그러면은 요게 돼 2 2 10이 돼 그죠? 2 10이 돼 그리고 남은거는 초원에서 이게 식량이 생기니까 요건 당연히 올리는게 좋고 땅 세게 되니까 올리는게 좋고 자 합리적이죠? 자 그 다음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돈은 돈을 100% 여기다 써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거야? 나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식량을 13 버는거 여기있는걸 다 넣어서 왜냐면 2개를 했으니까 근데 4가 들어와 왜 4가 들어오냐면 달러가 달러가 2개에다가 산 있으니까 3개에서 4개가 돼가지고 달러가 4개씩 들어와 그치? 그래서 24를 쓰고 1이 들어와서 5가 되는거고 그쵸? 그래서 5가 된다 되는거고 손실은 뭐 이걸로 이걸로 들어와가지고 되는데 6개 6개 4개가 되는데 손실 3은 쓰지 않은 지식의 25% 3개가 날아가서 그런거죠 그리고 다음에 식량 생기고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여기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식량이 팍 줄어가지고 안됐구나 초반에 이걸 하면 안되네 자 그럼 넘어갈게요 3개 3개 그래서 초반에 개조진거야 그니까 그니까 초반에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사드론에서 드론 안찍고 딴거 찍은거야 건물같은거 드론 안늘리고 산지의 도시건설 무료깃발 무료깃발 뭐야 이게 이미 찾은..다고 뜨네 무료깃발 개꿀 초반에 무료깃발은 완전 다르죠 10쓰는거있다 10쓰는거 쓰자 여기다가 어때 개꿀이지 쓰자 무료깃발 아 아 초원이구나 여기다 쓰면은 무조건 가져가요? 아니잖아 그건 또 4찍고 9찍자 4찍고 그냥 공짜인거지 이길지 안지길지 모르잖아 얘가 또 연병떨 수 있잖아 흠 근데 이거 힘을 찍는다고 이게 맞아? 아까 보니까 반반이던데? 반반이었어 아까 힘찍어도 봐봐 3 2 왜 내가 더 약해? 이게 뭐 특성있나보다 이게 뭐 특성있나보다 없는데? 특성 없는데? 아 힘찍어? 진짜? 아 이거 큰데 이거? 힘찍으면? 찍어? 아 이거 도움 되냐고 이거 도움 되는 거 확실해? 확실해 아니야 아는 사람 없어? 찍을 필요 없는데 이거 진짜 찍을 필요 없는데 안 찍어 넘어가 이제 돈이 없어서 더이상 이제 안 들어온다 잠깐만 다음에 4개 들어와 확장 끝났다고 이제 오오케오케 피해갔어 피해갔어 안하길 잘했쥬? 안하길 잘했쥬? 그래 그래 서로 좋게좋게 해 오케 여기 경합 무료수? 야 이거 좋다 무료수 미쳤다 미리 봐 11 이거 비싸다 11 개꿀 아 이거 할꿀 그랬나? 이거 막는게 난데? 막는게 나 막는게 나 아니 1차이면 막는게 나 진짜로 막아 막아서 뒤에 내가 먹고 4 4 늘리고 그치? 원활하다 원활하다 여기까지 원활해 진짜 원활해 여유있으면 이것도 먹어주면 좋은데 필요없어 자 숲 업글은 먹어야지만 어? 뭐야 아 내가 공짜로 먹었구나 다시 아 원래 되는거구나 요거는 가고 갈거 가고 업글? 숲? 요거? 18 근데 초원이 5개인데 좀 모아서 요거 가는게 진짜 이쁘지 않겠어요? 연구 늘리느니? 초원 식량이 진짜 꿀인데 지금 5개 해가지고 식량 5개 늘어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없어서 이 이게 진출이 안될거야 그치? 숲이 비싸가지고 깃발 5개 초원의 도시건설 어? 이... 흠... 이거 하나 먹고 하면은 미쳤다 아 Wide 이거 하나 먹고 하면은 아 근데 돈이 언제 보이지? 아 숯, 깃바랍 해서 다 먹자고? 12씩 쌓이는데? 12씩 쌓이고 3씩 날라가고 9씩 쌓이는데? 2번만 먹으면 되는데? 어? 2번만 먹으면 돼 아, 오고 왔어? 2턴 놓는 게 낫지 2턴 놓고 식량 팍 늘어났는데 봐봐 숯을 늘려봤자 식량 3 줄어드는데 지금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이걸 해 이걸 할 건데 그렇잖아 요거 가고 4 4는 지금 쓸 거 없으니까 내비두고 요거 내비두고 어, 잠깐만 어? 신의 연수? 다음 턴에 해버려 이거, 이거 처음 먹었잖아 신의 연수? 한, 한 턴만, 한 턴만 좋다 뒤졌다 뒤졌다 자, 그럼 가는 거야 고 자, 중국하고 지금 원만하게 해결했어요 라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바다에 깃발 꽃기 갈까? 바다에 깃발 꽃기 하자 깃발 꽃기 가고 바로 개발 이의 없죠? 이의 없죠? 이의 없죠? 깃발 그러면 15 15 됐죠? 그리고 돌리고 돌리고 27 야, 이제 풍족해, 풍족해 확실히 풍족해 그리고 나 미션이 이제 쌓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다에 지금 꽃든 뭐 도시를 세우든 빨리 해야 돼 지금 이제 없죠? 그러면은 지금 모아서 27을 만들어서 다음에 할 거냐 도시를 세울 거냐 아니면은 지금 바다를 해서 해놓을 거냐인데 바다는 지금 먹어봤자 없어 없는데 여기 하나 분쟁지역 하나 먹어놓으면 너무 야무질 것 같긴 해 요런데, 요런데 요거, 요 각을 이렇게 꺾이는 거랑 또 이렇게 하는 거랑 요기를 먹는 게 또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요거보다 요거 먹는 게 근데 얘가 올라오네? 아 도시를 짓자 다음에 도시를 짓자 아껴서 도시지요 넘어갈게요 섬 먹기 숲 하나당 어? 이거 좋아 여기 이거 섬 비싸단 말이야 섬 12원이란 말이야 개꿀 어느 섬 먹을까? 요 섬 먹자 공섬 섬도 요게 세 개가 깔려 있어 섬은 섬 개꿀이에요 섬 깔려있고 그리고 나 뭐한다고 했지? 도시 짓는다고 했지? 도시 초원에다가 지으면 되거든, 나? 초원에 지을 거니까 근데 초원에 지으면 수익 기술이 올라가는 게 그럼 요거 올리면 되네? 개꿀이네? 초원 여기다 지을 거야, 여기다 여기다는 어차피 확장이 이미 조졌잖아, 그치? 여기다 지으면 확장이 더 여기가 좋지 않을까? 도쿄에다가? 여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결판 안나고 요쪽으로 진행해서 바다 푹푹푹 도시 힘이 있어서 밀어낸다고? 아냐, 바다가 나 여기다 할게요 오케이, 요거 개꿀이죠? 식량 그러면 지금 10일인데 6 올라가죠? 그럼 이제 식량 또 늘어나서 또 확장 뭐 요거는? 수풀 먹을 거니까 수풀 미리 올려놓을까? 수풀 여기 어... 25를 들여서 식량을 3씩 줄여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여섯 칸을 3 줄이면 18 18인데 이거 줄이는 거는 25 개소네, 안 올리는 게 낫죠? 그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가만히 있고 생각해보니까 평야도 괜히 올린 것 같다? 요거 올리는 게 낫 것 같아 초원이 많으니까 요거 이 섬을 먹든가 뭐 이렇게 두 개까지는 이득이라고? 아 아 그러네? 어차피 다섯 개 먹을 거면은 근데 다섯 개 먹어도 이득이 좀 미미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먹어야지 본전인데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안 찍는 게 낫 것 같은데 근데 안 찍으면은 안 찍으면 또 여기서 일 손해봐 찍으면 찍으면 일 손해들봐 찍으면 찍으면 일 손해들봐 하나만 찍자 그럼 두 개 되잖아 두 개 되잖아 오케이 다음에 쉬어 깃발 기술 열 개 연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이거 먹으면 일곱 개 그죠? 바다하면 일곱 개 남.. 남질 않는데? 아 이거 봐 바다.. 바다하면 일곱 개 무료 깃발을 받자 무료 깃발을 받자 무료 깃발을 받자 어차피 이거 하긴 해요 뭐가 제일 비싸 9 11 나중에 뭐 할까? 나중에 할까? 이거 어차피 우리 거잖아 앞으로 쟁여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차인데 그치? 지금 요걸 써놓고 써놓고 지금 이거 이거 해야되거든 빨리 해야되거든 빨리 해야되거든 먹고 쓰고 쓰고 9 9 8 8 하나 먹고 아까 하나 박아놓은 게 좋았죠? 하나 먹고 돈은 23 33 22 다음에 33 그럼 요거 요거 찍고 돈 찍고 아니면 초원? 초원 두 갠데 반값으로 가면은 아니다 요거 가자 자 쉴게요 11 1 7 2 5 1 초원의 도시 세개 보여 힘기술 힘기술은 필요 없잖아 48이 들어갔는데 초원 파워 필요하다고요? 근데 초원 파워 할거면 모아놨다가 초원 파워 이런거 하다가 어 뭐야 이거 왜 없어 아 기회구나 많이 올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20, 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원 타일은 여기긴 해 중국하고 싸울때 필요하긴 해요 10을 내가 찍어놓으면 30을 먹을 수 있는거지 30까지 찍잖아? 그럼 50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다음 거를 공짜로 해주니까 근데 급한 건 아니야 그래서 냅두고 지금은 도시 안짓고 그냥 할 수 있지 지금 바다는 급한게 아니니까 7 이거 올리고 수풀 올릴게요 수풀 1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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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6 5 6 6이 남은데 왜 2야? 아 30%가 줄어서 8원 쓰는 게 나았을 것 같다 그럼 쓸까 그냥? 쓸까? 세금 내기 싫은데 5짜리 사는 문제야 6짜리 아니 이게 붙어? 아니? 3 이거 랜덤인가? 1 1 1 뭔 차이야 이게? 가까워서 샀다고? 1 2 1 2 3 4 5 아 그래서 뭔가? 인구수가 늘어나면 과학하고 요거하고 요거 하나 빠져 그럼 빠지고 빠지고 서로 빼진다고 하면 요거 두개짜리니까 빼고 얻는 이득이 2랑 1이잖아 근데 숲은? 아 인구가 늘어나는 게 낫겠네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요기 요기 지금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타일이 난 것 같은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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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게 침 침 그리고 침 침 수풀 다 찍었으니까 수풀하나니까 찍어 침 침 침 침 이득을 띄고 그리고 군대는 나중에 하고 요거는 바다를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아 바다가 지금 8개잖아 그치 8개에서 이거 폭발시키면 좋잖아 숲의 도시건설 수익기술 요거 좋은것 같아 이주 처음에 도시건설 1개 하나 지워야겠는데 아 초원에다 지워야겠다 어쩔수 없이 1개 뭐야 힘기술 다 써버렸네 아 이거구나 아 힘찍고야 힘찍고야 여기까지 30 30 30 이득 20 이득 보고 내가 할게 없는데 다음에 뭐야 29가 들어와 29가 들어오면 넘어갈게 20 30 30 2020 12 지식불리기 바다 메이플 한차례 깃발 10개 설치 지금은 안되니까 요거 8 아 다음턴이 안되네 지금 써야겠는데? 한턴 못참아 날라가 안그러면 섬에 도시건설해야돼 도시건설이 안돼 사고하는건 안돼 카드 버리면 아깝잖아 사고하는건 안되니까 그냥 이거 쓰자 왜냐면 어차피 끌어봤자 한번밖에 못끌어 섬을 버리잖아? 어차피 다른거 또 써야돼 그럼 이거 해? 못하지 그럼 이거 결국은 계속 밀린단 말이야 이거랑 이거쓰는거나 섬 먹는거나 뭐 이런게 그래서 그냥 쓰는게 나을거같애 쓰고 지금도 많아 여덟개라 쓰고 다음이 칠십팔 칠십팔로 가있는데 돈을 한차례 비축할까? 그럼 47이라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쓰였어 일구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대충 될거같거든? 비축해서 시 시 열 개를 없애자 연구 손실을 줄이면 3은 늘어나는데 다음에 40 40밖에 안들어와가지고 안되거든? 연구 손실은 그냥 아껴놨다가 이거 다음에 쓰는게 나을거같은데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초원 하나당 초원 하나당 초원 다섯개 있으니까 좋죠 더이상 먹을 것도 없죠 바로 써버립니다 써버리고 요거는 열개 타일이니까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여섯개 아 다섯개 다섯개 여섯개 여섯개 일곱개 여덟개 아홉개 열개 요거 키우자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걸 왜 싼거부터 하냐면요 최대한 많이 먹어놔야 138 먹어놔야 여기서 개발할거거든 요거 돈이든 이거든 그럼 여덟개 찾아놔 지금 지금 여덟개인데 지금 내가 열 세개 사가지고 지금 엄청 오를거야 다음에 백원짜리는 이거하고 또 올려도 돼 돈은 돈은 어차피 맨날 계속 쓰니까 돈 손실 필요없고 요거는 괜찮을듯 연구는 연구는 지금 해놓으면 좋긴 한데 다음에 어차피 다음에 요거 손실이니 요거니까 그냥 요거 올릴게요 하나 지식 20%로 요고 끝낼게요 앗 앗 아 나 도시 있는데 옆에 나 도시 있는데 와아 아 어 요거 근데 요거 돈 다 써가지고 어 요거 그치 굳이 필요 없을거 같긴 한데 요거 하자 요거 아 아 근데 요거 하려면 50억 원을 모아야 되는데 50억 원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열 아홉개 있죠 다음에 얼마야 79 100 만들어주면 100 만들어주면 오늘 고 여기 사람 Crunch 섬이요? 그러네? 섬 하나 먹어놔야되네 아 아래섬 섬 하나 먹고 요거는 그냥 안할게요 먹을 수 있는거만 먹을게 아니 왜냐면 계속 싸우면은 3원씩 계속 날라가잖아 이건 안쓰고 더 먹을게 이거 하나 주고 나머지도 먹으면 돼요 와 이거 좋다 20일 늘어나죠 18이었는데 지금 2배가 늘어나죠 그리고 요거는 슬슬 왜 안 늘어나 부대가 있어야 되나 군대를 찍자 이제 군대를 찍읍시다 이제 식량 많으니까 인구 폭발시키고 이거 다 찍을수록 다 식량이거든 미쳤거든 식량 40% 줄이죠 요것도 얘가 먹을거 같애 지금 다 약하니까 여기 먹을 수 있는데만 먹고 다 약하니까 됐어 쭈가 지금 눌렸어 52 인구 폭발시키고 인구 폭발시키고 이유가 없지 그냥 받아먹는게 낫지 군대있다 봐봐 여기 지금 군쟁이 일어날거지 요렇게 먹고 군대 만듭시다 배 다 쪘으니까 섬은 필요해 도시 지워야되니깐 여기대 도시 하나 짓고 아 이거대 안 눌렀다 요거 버릴까? 아 섬은 필요한데 음 가자 형법 형법 형법은 무조건 필요하지 도시 하나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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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기술 하나 두개 두개 한개 왜 한개로 뜨죠? 두갠데 아 산지구나 하고 아 이거 먹을까? 다음에 돈을 좀 쟁여놓자 다음에 75만 하면 되거든 이거 어쩔 수가 없네 30 48 다음에 어차피 안 되네 요거 찍고 연구는 그럼 더이상 할게 없네 요거 찍어놓을까? 바닥힘 어차피 다음에 남거든 98이거든 78이니까 아 이거 찍자 그리고 50원 다음에 이거 찍고 교환비가 식량으로 바꿀 때 이득 보네 근데 후반에 땅 다 먹으면 식량은 필요 없지 않아? 인구 늘리는거 말곤? 손실 줄이기가 날거 같은데 도시 불리기에서 요거 써야되고 요거 일단 써 다 차니까 아 아니 어차피 찼구나 요걸로 요거 요거 하면 뭐가 좋다고 했지? 아 바다 이동 방관 이렇게 요거 하고 아직 여유 있고 다음에 군대 사야되니까 72 아 근데 배는 72네 딱 여기 맞추자 다음에 해군 하나 만들죠 해군 하나 만들고 지켜야되니까 땅 지켜야되니까 해군 만들고 여기는 그냥 어떻게든 도시로 비비고 과수원? 과수원은 뭔데요? 아 요구요? 아 요것도 해야되네 요것도 해야되네 아 쾌? 아 요거는 과수원은 왜 안하냐면은 다음에 80이니까 아 근데 다음에 퀘스트가 들어오면 못 깰수도 있겠다 나는 지금 이 돈으로 바다를 더 늘려놓으려고 했어 지금 쾌를 나중에 깨고 근데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군대 만들라고 이걸 했잖아 다음 턴에 못쓰잖아 그럼 다음 턴에 퀘스트가 껴가지고 조져져요 그래서 지금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요걸 그냥 쓰는게? 힘 보라고? 1일 안좋은거 2일 ㅈ맞 1.1 4.2 1.1 2.1 2.1 5.1 5.1 5.1 기회가 뭐예요? 아 이거 지금 하는 게 기회죠 기회를 두 개 하기 그럼 나머지 두 개를 해야 되네 이거 할까? 여기로 보낼까? 지금 이거 이동속도 줄여가지고 개꿀이거든 아 바다 뺏겼다고? 여기까지 가자 여기까지 가자 아씨 밀려 부대로부터 그리고 이거 이거 늘리자 이제 이거 늘려도 안 돼? 힘이 안 올라가 아 돈이 1원이 있어서 다음 턴에 올라가나 보다 이번 턴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 일단 요거 써 어차피 이거 밀리니까 요거 하자 섬에 도시 세개 보유 힘 기술 섬에 도시 세개 보유 힘 기술 필요 없죠 가장 많은 숲 보유 힘들죠 세 개 더 모아야 되거든 세 개 더 모아야 되거든 여기로 가서 뺏어야 돼 스토에 도시 세개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집사 이거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집사 나랑 3개 3개 하면 좀 밀어냄 부대로부터 3 부대로부터 3 부대가 3이구나 나도 근데 3이 되면 비슷해진다는 거지 기술로부터 1, 도시에서 1 그럼 3까지 올려줘야겠네 3까지 올려줘야 돼 3까지 올려주고 식량은 1 그 다음에 육상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거는 숲이 7개 있으니까 개꿀이죠 바다 히마를 하고 바다 히마를 하고 요거 할게 아직은 뭐 돈 뭐 뺏기는 건 아니니까 바다를 그냥 안 할게 해 볼까 도시? 도시를 세울 데가 없어 땅이 이런 데 밖에 없어 일단 지워볼게요 짓고 남은 돈은 이렇게 밀어냈고 도시보다 더 많은 군대 보유 그지같은 것밖에 없지? 퀘스트 그냥 이거 지금 쓸까? 이거? 근데 다 못해 어차피 어 이거 뭐야? 안 돼 이거? 이거 안 되네? 왜 안 돼? 왜 세 개 안 줘? 줘 누구나 하나 만들어 여기도 없는 땅이야? 걸면? 여기도 안 되는데 여 올릴게요 도시에서 힘 이것도 어 이제 내가 밀어낸다 우리가 그지? 도시에서 힘 이거는 도시를 하나 만들까? 중축 이거 중축 좋다 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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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70일 안 줘도 되고 72일 아 돈이 없어서 사원이라 다음이 좀 약해지네 이제 식량이 필요가 없어 그지? 식량이 필요가 없어요 식량 남는 건 인구 늘리는 용인데 이거 분쟁지어 이거 안 안 돼져 안 돼져 위협받은 영토가 없는다는 거는 뭐야? 안 뺏기는 건가? 숯포유로 뺄게요 올릴까? 여기 하나 만들고 빗금 쳐주면? 하나 만들고 올릴 게 없네 이거 할까? 힘? 도로 힘으로 밀어버릴까? 아니면 이거 세 개니까 이거 할까? 이거 하려면 몇 턴 해야 되냐면 일곱 턴 이상 해야지 똔또 아 그럼 아까 그거 할까? 이거 할까? 모든 섬 기술?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올려서 잠깐만 이동 비용이잖아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왜 좋냐면 섬 군대 이동할 때 좋은 거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좋잖아 이럴때 그래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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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초원 음.. 도는 요거 만들죠 요거 함대 함대 만들어야 되는데 15 되죠? 딱 108 되죠? 쓰고 이게.. 이거는 여기다 짚고 그죠? 됐다 고 남서쪽에 빗금 있습니다 남서쪽 바다? 어디? 여기? 여기? 요건 내 땅 아닌데? 여긴 쭈..쭈 땅인데? 쭈형 땅이야 부순실 3%로 감소 어? 이거 좋다 돈 모아야되는데 돈 모아야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나 병사 살려고 했는데 병사 한 턴만 사지 말까? 어차피 숲 이거 버리면 되거든? 숲 버리자 요거 한 턴 쓰지 말게 어 이제 안 내려가고 요거 연구 14개 연구 미쳤죠? 그리고 요거는 이런거 업그레이드 하죠 도시를 여기도 하나 찍을까?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뒤 뒤 밖에 없어 도시가 이제 으 으 으 으 으 으 타일 줄어듬 타일 줄어들어도 하는게 낫잖아 아 비슷하니까 근데 이건 두개인데 인구 두개짜리인데 스윙 못ohn 하나도 안 되네 그러면은 두개를 짓자 그냥 요기하나 요기하나 아 섬에다 지을걸 다시 요거 요거 요거까지 그리고 요거 올리자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요거하고 요기하나 됐다 그러면 요거 줄이고 그럼 연구랑 요거는 쌓여도 개꿀 식량은 최대한 안받고 요거 쌓인거는 요거 올려 개꿀 연구 170 올라 이제 그리고 이제 진짜 진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요 우리가 이기죠 진짜 진짜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그거 해 병사 만들어 이제 6 6 6 6 4 3 도시를 늘리는게 좋구나 도시가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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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5 5 6 6 7 근데 여긴 도시로부터 1이 나와 4, 2, 1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건가? 반절씩 한 차례 동안 올라가기 섬, 용, 토, 하나, 정복하게 이거 좋다 이거 하나다 어? 우리가 공격당해? 주나라 6 부대로부터 5 얘네가 엄청 늘리네 이거를 아 우리가 1이라서 순간적으로 1이 돼서 그래 그치 순간적으로 이거 다음에 풀려요 요거는 요거 인구당 요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돈 모아놨다가 아 힘 손실 감소 요거 이게 뭐야? 손실되는 퍼센테이지가 뭐야? 똑같이 비율 아 이게 악랄하구나 요걸 찍어야겠네 다음에 요거 하면 되고 50%까지 투자할 거면 요거 하는 게 낫네 맞죠? 이거는 모아놨다가 요거 하고 요거는 업그레이드 하고 돈 모았으니까 끝내고 또 고마워 오 좋다 요거는 줄어들었는데 3 아 여기 엄청나게 이거 보고 있죠 훈족 6 주나라 3 고조선 6 짜부됐죠 양쪽에서 그럼 병사 없어지나? 핵군 위치 옮겨? 왜? 여기로? 여기 점령하게? 3 점령하게? 올랐어요 이렇게 되긴 하는데 퀘스탄는 거 잠깐만 거의 됐어 거의 됐어 조금 더 요거 올릴게요 그냥 요거는 요거 올리고 됐죠? 이거 진짜 진짜 이제 병사 만들어 이제 진짜 진짜 병사 만들어 도시 엄청 크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자 이거 버리면 그만이니까 요거 버리면 되고 군대 힘 부 피라미드 피라미드 하나 먹고 뭐야 몇 개로 먹어야 돼 아 요게 그거구나 힘 사 부 한참 남았네 가자 다시 왔어 다시 뺏었납 뺏었나봐 힘 손실 50% 감소 각 힘의 비용이 1 감소 힘 손실은 뭐야 아 이게 힘 손실이구나 여기까지 지금은 6인데 계속 3을 유지해 이거 될 때까지 하면 이거 계속 이득 보겠죠? 요거 요거는 계속 이거 만들고 이거는 기다렸다 요거 하고 기다렸다 요거 끝 폴리네시아도 지금 줄을 공격하죠 아 왜냐면 내가 지식하고 여기에 이득을 보는 문명이라서 강영탄의 정보 어 요거 나갈까? 요거 넣을게요 이거 그냥 안 뺏을게요 흠 자 요거 끝 끝 잠깐만 이거 하면은 각 힘이 줄어드는 건데 별로 이득도 아니네 요거 이득이네 요거 하나 이득이네 요거 아냐 봐봐 각 힘의 비용이 1 감소 각 힘의 비용이 1 감소 각 힘의 비용이 1 감소 아니 Hu Ah 6위인데 봐봐요 익 뭔분 앨레시 야 이거 올리기 미쳤다 와 22개인데 이거 올리면은 돈이 20이 늘어나잖아 어? 인구 계속 늘고 있잖아 어쩔거야 이거 나 밀리네? 하지만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조금 밀리는 거지? 어 이거 밀려났다 조금..이거 조금 밀려날 수 있어 하지만 도시 믿고 좀 버티는 거지? 어? 도시 믿고 밀리지도 않네 심지어 이제 병사 진짜 뽑을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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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을거야 왜? 카드 뭐 잘못 버렸어? 초원 영토를 하나 정복하게 아 요거 좋다 날로 먹기 요거 하나하고 야 봐봐 104인데 127 끝 그리고 요거 48 48 미쳤다 하나..하나 완료 하나 완료 두개 채움 세개.. 다섯개 채움되는데 요거로 하면 애초에 안 돼 요거 하나 먹어야 돼 그럼 뭐냐 힘 힘 이거 비율 되게 좋게 했기 때문에 힘하고 힘하고 힘기술? 힘하고 힘기술 아이씨 이거 할거면 이쪽은 두개를 가? 힘 부로 가도 돼 힘 부로 가도 된다 힘 부 힘이 부 자 요거는 톡톡 늘려요 톡톡 톡톡 뭐 요거 하나..하나 더 만들어 요거 바다가 지금 내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개꿀이죠? 얘는 방어만 하고 애가 그치? 육군요? 육군 필요 없습니다 섬도 이거 먹어가지고 도시 만들자 미쳤죠? 미쳤죠 이거? 힘의 균형 안 맞죠? 경제발전을 엄청 해 놔가지고 안 맞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힘 이런거 막 들리면 돼 그치? 초원에서의 힘 모의 힘 연병의 힘 뭐 해가지고 아까 안 먹어도 돼 별로..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 퀘스트 의미 없어 이제 초반에만 좀 그렇고 자 퀘스트 깼죠? 한숨 돌리기 모든 제국과 영토 맞닿기 요거 요거 좋다 석전병 부대 사 이거 그냥 퀘스트 해 저거 쓰지도 않는거 식량은 뭐 인구 늘릴 때 뭐 요거 늘려 요거 또 만들어 요걸로 요걸로 가 밀어 밀어 으뜩할거야 이거 으뜩할거야 이거 밀어버리는데 이거 그냥 으뜩할거야 병사를 사서 돈을 쓰는 바람이 요렇게 되긴 했지만 아 자 좋아 여기는 지키고만 있어 바다로 미는거야 바다로 해상왕으로 가는거야 바다가 그 그거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바다 타일이 진짜 많잖아 그쵸 전체적인 수가 바다에 투자하면은 엄청 개이득을 보는게 많다 순명토 하나 정복하기 이 필요없어 공소부대 바로 또 가 어딨어 뭐지 이 자식 알았어 아 쓰지 말자 어 됐다 이거 지어 어 왜 안 지어져 아 아 아 국경에 못 지어야? 더 밀면 돼 더 밀어 밀면 그만이야 응 여기도 올라갈 수 있네? 응 밀면 그만이야 어 어 이것도 얘는 병사가 진짜 없다 쭉쭉 밀어 밀고 할게 요거 요거 하나 더 올려 이거? 또 만들어 근데 이거 손실이 꽤 크다? 이거 씨 진작에 깔걸 뭐하는 거야 나 이제 알았어 한 번 쉬어 이거 간단하게 만든 문명이다 간단하게 만든 문명 왼쪽은 순이에요 뭐야 이거 아 왕관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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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죠? 다섯 개 먹으면 되는데 근데 굳이? 굳이 할 필요 없어 왜냐? 나 어차피 왕관이 넘쳐 뭐 써 이건 누구야 빅 해둘 펜 에起 이리 제빅 미리itas 이리 아, 위에 빈 땅이 있네. 오, 밀어냈어. 밀어냈어. 일부러 일퀴. 궁전. 아, 이거 확장할 수 있네. 확장할 수 있었어. 개꿀. 여기도. 야, 열 개 열 개. 디졌다. 초원에서의 힘. 바다에서의 힘. 그리고. 뭐지? 죽고 싶나? 바다로 바다로 뻗어나가. 바다 42개. 타일. 여기서 오는 환상적인 시너지. 사실상 거의 모든 분은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육군 하나 뽑을까? 병사. 백퍼센트. 해상으로 만들어서 밀고 싶은데. 지켜. 기다려. 중원은 여기가 막기가 딱 좋아. 타일이. 근데 여기는 바다에다가 내가 타일 보너스를 줬잖아. 어, 뭐야 여기. 오케이, 먹었다. 아, 이렇게 그냥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네. 밀어냈죠? 계속 가. 들어가. 13이야. 13이야. 안 돼. 니가 아무리 9를 집어넣어도 안 돼.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걸 하나 사. 공격해. 이거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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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넌 여기 있어. 거의 다 점령되고 있죠. 뭐 여기는? 업그레이드. 요거는? 곧 여기서? 그거 갈 수도 있어. 아니? 몰리지마. 몰리지마. 공격해. 군대 4개 만들고. 힘 올리고. 끝이야! 군대 올리고 힘 올리면 끝이네? 근데 힘 18을 만들 수 있나? 아, 힘 기술 올려도 돼. 근데 힘 기술 올리는 것보다 부... 부 600 모으는 게 낫죠? 돌리면 돼. 그냥 돌리면 돼. 야, 쪼그라든다. 위치가 안 좋아. 주나라가 위치가 안 좋아요. 와아, 밀어내는 거 봐. 밀어내는 거 봐. 나는? 섬으로 가면 더 약해져. 일로 가. 불 나고 있어. 지금 여기. 지금 미... 지금 미어 터지고 있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 또올려! 힘을! 제발 그만 잔인해져. 또올려! 돈은? 병사를 모아야 하잖아. 병사... 병사 모으고 부 할 거면 병사를 뽑아. 아니다. 병사랑 땅 넓히기 해도 돼. 아, 몰라. 근데 이거는 육군 하나 만들어. 육군도 재밌다. 육군 만들어. 지금 막으려고 하죠?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흐헣 망했어요. 예. 지워졌어요, 지도에서. 산지 형태 하나 정복하기. 다섯 차례 동안... 1. 이거 좋다, 창병 부대. 꺼져. 어? 이거 우리 땅 됐어. 그리고... 어? 이거 땅! 사! 도시에서의 힘! 요거는? 계속 들어가. 지켰네? 이거는? 그냥 올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올려. 그거는? 중간에 익숙합니다. 여기가 뭔지 모르는 거에요? 나의 힘! 이것 좀 붙어쓰어. 경합이 붙...됐어요. 하지만, 내가 이겨! 똑같이 입찰을 해도... 이거도 좋아 칠러 그냥 강은 약한데 이게 뭐였지? 평원 평원도 올려 몰라 자 불타고 있죠? 자 됐어 나 지금 3개 먹었다 고 주나라 나땜에 밀려가지고 필리핀 국가댐 어 2개 먹었다 아무 힘 기술 좋다 이거 이것도 우리꺼 됐어 밀고가 밀고가 선도 투자해 형상아 여기로 가 4 업 그레이드 됐어 어 강도 있네 우리 강 2개 바다 57개 내려가 어 야 여기 3개 먹어서 좋다 아 2개가 막으려고 하는데 안되죠 10칸 위협하기 사막영토 하나 정복하기 사막영토 하나 정복하기 어 이거 좋아 이동 비용 이동 비용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요거 무료 평원기술 다울려 됐어 또 쎄졌어 섬 또 올려 돈 필요없어 병사 나 병사 몇개있지 어 병사 만들면 끝 왜 얘가 일로가 뭐야 이거 나 병사 됬어? 점영점영 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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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쌏 많이 버틴다? 이게 왜냐면 타일이 제일 많아서 그래, 바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바다가 짱이야. 여기는 막 땅에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바다를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약간 건들긴 해야돼. 몇 개 들어왔어? 내가 몇 개 들어와? 바다 너프를 해야돼. 게임 거기서. 이거 만들면 끝인데? 이제? 다음 턴에? 이거 토사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 연하.. 바다 쪽.. 깊은 바다, 얕은 바다 또 나눠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 태양가 따라서 있던가 훈족 멸막 끝내요? 끝내? 아 끝내야겠다 시시하다 시시하다 시시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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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지안의 패자는 고조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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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캠페인도 약하잖아 그쵸 시나리오도 없잖아 체험판 아니거든요 15,000원이거든요 옥냥이가 추천해줘서 해봤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 오지만디아스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나 친구 되게 많은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몰랐는데 옥냥이도 고조선 온 에이지야 했어요 옥냥이가 먼저 했어 옥냥이가 갖고 있어 똑같이 했어 이거 확장팩은 뭐지? 확장팩이 없네 요거는 간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멀티 아는 사람들끼리 멀티하면 재밌겠다 멀티홍인 것 같아 옛날 삼국지 인터넷 그것처럼 뱅냥이도 마주셨어 그래가지고 뱅냥이도 마주셨어 그럼 감사합니다.